자랑이 목욕해요 아이 좋아 머리가 닿았어 쿵 했어? 그게 치즈 냄새 나는 거에요 엄마도 빡빡 쳐다봐 물소리가 좋은가 보다 물소리가 잘 어울려 확실히 고래욕조가 편해 손으로 닦아 손에서도 치즈 냄새 장난 아니거든 다른 데는 그냥 물만 묻히면 돼 손으로 닦아 엉다 몽고 반전이 엄청 많아 얘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몽고 반전이 많아 다했다 다했다 다행히 다행히